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PLC의 정의 및 적용 분야 쪽을 우리가 조금 더 보겠습니다. PLC 정의. PLC는 프로그래머블 로직 컨트롤러의 약자입니다. 프로그래머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뜻이겠죠. 프로그래머블 프로그램이 가능한 로직. 논리구요. 컨트롤러 제어 장치죠. 프로그램으로 제어가 가능한 사용자의 그대로에 따라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하도록 한 논리 제어 장치 이게 PLC입니다. 기존에 릴레이를 사용해서 타이머나 카운터 등의 기능을 IC와 트랜지스터 등의 반도체 소자로 대체하면서 기본적인 시퀀스 제어 기능 시퀀스 제어라고 하면 순차 제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요. 시퀀스 제어라는 말이 앞으로 많이 나올거고 여러 곳에서 자주 듣게 될텐데 시퀀스라는 말이 특별한건 아니구요. 그냥 순차 순서대로 어떤 명령을 수행을 하면서 제어를 하는 것 그게 시퀀스 제어입니다. 시퀀스 제어 기능에 수치연산 수치연산이 들어가고 그리고 아날로그 입출력이 들어가고 고속 카운터가 추가가 되고 PID 제어를 할 수 있고 PID 제어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 공장 자동을 한다든지 모터 제어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PID 제어라는 것을 또 공부를 하게 될텐데 이게 P는 비례 I하고 D는 미분과 적분 그래서 이 세가지 비례, 미분, 적분 이 세가지 수치의 상수를 사용을 해서 어떤걸 제어를 하는 시스템을 이야기를 합니다. PLC 에서 이게 이제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가능하잖아요.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PLC 에서 PID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모터 제어가 가능하고 통신 기능들이 추가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추가가 돼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프로그램 제어가 가능한 논리 제어 장치로 우리가 이제 PLC라고 불리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PLC에 대해서 미국 전기공업회 우리가 네마라고 부르는데 네마 National Electrical Manufacturers Association 미국 전기공업회 규격에서는 PLC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디지털 또는 아날로그 입출력 모듈을 통하여 로직, 시퀀싱, 타이밍, 카운팅, 연산과 같은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가능한 메모리를 사용하고 여러 종류의 기계나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디지털 동작의 전자장치 보면은 이제 앞에 있는 것들은 다 기능이죠. 로직, 시퀀싱, 타이밍, 카운팅, 연산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기능이 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프로그램을 한다는 얘기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절차를 PLC에게 보통은 컴퓨터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마이컴이라고도 이야기를 해도 별 상관은 없을 것 같네요. 거기에다가 프로그램이 가능한 명령 즉 순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어떤 명령의 리스트를 주고 이거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매번 할 때마다 계속 명령을 줄 수는 없잖아요. 기억을 해야 되니까 메모리가 필요한 거죠. 메모리가 필요해서 그 안에 프로그램이 수록이 되는 거고 그걸 사용하는, 그걸 사용해서 여러 종류의 기계나 프로세서를 제어하는 디지털 동작의 전자장치 디지털로 동작하는 전자장치를 PLC라고 이렇게 부르기로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LC의 탄생 배경을 잠깐 보면 PLC의 탄생 배경 1967년 미국 자동차 업계인 GM에서 생산 기종을 변경할 때 자동차 제조라인의 배선 교체 작업을 간단히 하고 교체 비용과 시간 등을 절약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어 기기의 조건을 제시하면서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PLC나 이런 것들이 없었을 때는 모든 걸 다 바꿔야 되겠죠. 모든 걸 다 바꿔야 됩니다. 하드웨어를 바꿀 때 거기에 연결되는 배선하고 그리고 거기에 붙는 모터라든지 여러 가지 움직이는 모든 액츄에이터들이 다 바뀌고 그것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바뀌어야만 했어요. 다 바뀌어야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A라는 자동차를 만들 때 썼던 시스템의 어떤 모습하고 A라는 자동차가 끝난 다음에 B라는 자동차로 바꾸면서 이걸 또 다 뜯어서 고쳐야 되니까 이게 너무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비용도 너무 많이 소요가 됐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면서 제안을 했던 것이 PLC입니다. 즉 기존에는 모든 것을 전선을 다 연결을 해서 사용을 했다 그러면 그러지 않고 그러지 않고 최대한 하드웨어적인 변경은 최소화시키고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았던 거죠. 그래서 10가지 조건을 제시를 했고 이에 가장 부합되는 기기를 만들어줄 것을 주문하면서 PLC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 나온 10가지 기능이 여기 쭉 써져 있는데요. 프로그램이 가능하고 프로그램의 작성과 변경이 용이할 것 프로그램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즉 이전에는 이전에는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이전에는 프로그램이 가능하지 않고 모터와 여러가지 릴레이들을 손으로 직접 연결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아니라 손으로 직접 전선을 연결하는 방법이 아니라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전선을 연결하지 않더라도 내부적으로 바뀔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줄 것 그리고 가능한 프로그램 작성과 변경이 용이해야 되겠죠. 두 번째 열악한 산업 환경에서도 작동할 것 여러분들이 뭐 직접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대부분 다 회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집에 있는 것과 굉장히 다른 것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하는 그곳은 온도도 그렇고 먼지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잘 작동하는 게 우리가 회사에서 공장에서 그대로 사용을 하다 보면 얘가 어느 순간인가 멈춰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실제로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칩들도 보면 집에서, 가정에서 혹은 사무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칩이 있고요. 산업용으로 쓸 수 있게 만들어져 있는 칩이 있고 심지어 군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칩도 있습니다. 군용은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도 얘가 작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계산기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똑같은 계산기도 우리가 집에서 혹은 학교에서 쓸 수 있는 그 계산기하고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계산기하고 군대에서 쓸 수 있는 계산기는 안에 들어가는 칩이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예요. 같은 회사에서 나온 칩인데 맨 뒤에 붙는 번호들이 조금 달라지는 걸로 인해서 칩의 견고성이 좀 달라지고요. 안정성이 달라지고 가격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추운 그런 눈을 맞으면서 그렇게 굉장히 추운 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굉장히 더운 곳에서 습기가 많은 곳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곳에서도 작동할 수 있어야 될 것 이게 지금 두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입력은 AC 120V의 신호 입력이 가능할 것 출력은 액츄에이터를 직접 구동할 수 있을 것 그러니까 PLC에서 뭔가를 만들 때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또 다른 것들이 가능한 한 중간에 들어가지 않고 직접 직접 모터를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가능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뒀던 거죠. 경제성이 있을 것 PLC를 만들어서 쓰는데 이전보다 더 비싸면 안 되죠. 경제성, 확장성, 소형화 가능할 것 신뢰성 및 유지 보수가 용이할 것 통신 가능할 것 PLC를 만들어놨는데 얘가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혹은 어떤 제어장치에서 또 다른 쪽으로 어떤 신호가 가지 못한다 그러면 얘는 별로 있으나 마나한 그런 게 될 거예요. 하나의 제어장치에서 또 다른 제어장치로 어떤 신호가 갈 수 있는 것 이게 통신입니다. 이 통신은 전화 같은 게 아니에요. PLC를 사용해서 딴 사람한테 전화를 건다 이게 아니라 PLC와 PLC 사이의 통신 PLC와 PLC 사이에서 어떤 신호를 주고받는 게 가능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공장을 만들 때 A라는 지역에서 어떤 모터를 움직여서 어떤 물건을 앞으로 쭉 내보내는데 중간에 B라는 지역에서 얘가 제대로 왔는지 혹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게 그렇게 돼 있다 그러면 B에서 보다가 아무 문제가 없으면 A가 계속 물건을 보내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B쪽이 문제가 생겼으면 B에서 A쪽으로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 문제가 생겼다, 모터가 망가졌다 혹은 물건이 제대로 위치에 있지 않다 이런 신호를 딱 보냈을 때 A에서는 그 신호를 받아서 당장 물건을 보내는 것을 정지를 한다든지 혹은 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이 가능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K, 4K 스텝 이상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메모리를 가질 것 아신데 이게 지금 보시면 1967년도 잖아요. 아마 대부분의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상당히 많은 분들은 아직 태어나기 전일 거예요. 그 전, 1967년이면 저도 태어나기 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프로그램이 가능한 메모리 즉 얘는 하나의 컴퓨터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이 가능한 메모리를 가지고 있는 컴퓨터 중에서 4K, 4K라는 그 메모리를 가진다는 건 상당히 좋은 거였어요. 물론 요즘 기준으로 따지면 4K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진짜 별거 아닌 거죠. 이 K는 100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4000, 4000 스텝 정도의 4000 정도의 어떤 단계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메모리를 가져야 된다라는 건데 여러분들 컴퓨터 보통 요즘은 기가 다니잖아요. 기가도 1기가, 2기가 아니고 보통 기본적으로 4기가, 8기가, 16기가 그러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컴퓨터도 지금 8기가 이상인데 랩만 해도 8기가인데 4K면은 여러분들 이거는 잠깐 상식선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K는 1000이고요. 1000이죠. 이렇게 1000이고요. 거기에다가 공을 3개를 더하면 메가가 되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컴퓨터의 어떤 파일 크기를 말할 때 키로바이트에서 1000키로바이트가 되면 1메가바이트가 됩니다. 이 크기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공이 3개가 더 붙으면 기가가 되죠. 동영상 같은 거 보면 1기가짜리, 1.2기가짜리 이런 것들이 나오죠. 즉 1K짜리는 지금 이거 하나가 1K짜리인 거고요. 여기 1K에다가 뒤에 공이 9개가 붙으면 기가가 됩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의 메모리는 기본적으로 4기가 이상이죠. 4기가 혹은 8기가 정도가 될 겁니다. 그런데 PLC가 처음 만들어질 때 요구됐던 메모리의 크기는 4K 정도라는 얘기예요. 4K 정도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메모리 지금으로 따지면 굉장히 작지만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해보시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한번 진행을 해볼까요? 조금 더 적용 분야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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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